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3회차 실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3회차 문제 겁나게 쉽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냥 인문학 상식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깥에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이런 날씨에는 그냥 뭐 저기 치킨 따뜻한 치킨 하나 한 마리 시켜놓고 치매간장 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그렇습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1번 문장합니다. 접수면접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5가지를 쓰시오. 5만가지도 넘습니다. 접수면접 뭐랬습니까? 맨날 설명 똑같죠? 사전 면접이다.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예비 게임이다. 예비 면접이다라고 보면 예비 면접 뭐예요? 예비 면접이니까 접수면접을 위한 기본 정보를 알아야겠죠.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또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호소 문제도 알아야겠죠. 또 최근의 주요 기능 상태. 최근 또 빼고 현재의 주요 기능 상태 해설 됩니다. 똑같습니다.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냥 쓰면 답입니다. 또 사회적 심리적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호소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또는 가족관계. 잔머리가 좋은 사람은 호소 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호소 문제와 관련된 가족관계. 이런 두 개 나오겠죠. 외모와 행동. 진단평가. 면접자의 소견. 이것도 두 개 나오겠죠. 그냥 쓰면 답입니다. 5점 먹고 들어가죠. 2번 갑니다.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분석적의 치료가 나오면 뭔가 병의 원인이 있겠죠.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은 뭐예요? 간단해요. 무의식의 불안입니다. 무의식의 불안이에요. 정신분석의 무의식의 불안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목표는 뭐예요? 무의식의 불안을. 원인은 무의식의 불안. 이상적인 목표는 무의식의 불안을 치료하는 것. 다 끝나네요. 될 때 치료를 정결하게 된다. 정신분석적 치료의 이상적인 치료 목표를 설명하시죠. 다 파했잖아요. 첫째, 증상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갈등 또는 무의식적 갈등과 불안 또는 무의식적 불안. 다 똑같은 겁니다. 무의식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성격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건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를 알기 위한 부연 설명이에요. 강의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쓸 필요 없겠죠. 아, 1번. 무의식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성격구조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거다. 두 번째, 무의식적 갈등의 의식화와 무의식적 갈등을 끄집어내는 의식화와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통찰하는 것이다.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갈등을 의식화해서 심리적 문제를 통찰하는 것이다. 왜? 통찰해서 해결하니까. 그러면 또 정신분석상담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훈습이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정신적, 무의식적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훈습을 통해서 성숙한 성격으로 변화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 훈습을 이용해서 글짓기, 통찰을 이용해서 글짓기, 무의식을 위해서 글짓기 그냥 쓰면 답입니다. 간단하죠? 3번 문제 갑니다. 강박장애의 심리적 치료 방법으로 노출. 이게 또 나왔네요. 맨날 나와요. 나오는 거 고정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노출빛 반응방지법. ERP 치료 방법이죠. ERP. 노출시키죠. 그리고 뭐요? 똥, 절벽증 환자. 강박장애. 오염에 막 강박장애 있는 사람. 똥 만지게 하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니까. 더러움에. 그리고 반응방지. 똥을 계속 만지게 해갖고 이렇게 강박장애를 반응을 또다시 하는 걸 방지하는 거다. 다 나왔잖아, 여기에. 그래서 학습이 되는 도래로 행동치료기법으로써 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강박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 노출시키고 노출시킨 다음에 반응을 방지하는 기법이다. 이러면 되겠죠. 순서, 노출. 강박적 사고를 유발하는 자극에 충분한 시간 동안 직면하러 간다. 끝. 상상.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서 상상하게 한다. 끝. 행동방지. 행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끝. 치료유지.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노출, 상상, 행동방지, 치료유지. 4단계 쓰면 되겠죠. 나머지 소설 쓰면 되겠고요. 4번도 이것도 6점 서비스 문제였죠. 아동상담에서 놀이의 치료적 기능. 놀이의 치료적 기능. 이거 인문학 상식 아니에요. 이거 공부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맨날 설명하고 나온 문제 또 나오잖아요. 애들이니까 놀이를 통해서 치료하라. 그럼 더 효과적이다. 왜? 애들하고 친밀하게 관계 형성의 기능이 있다. 자기 노출에. 애들이 게임하면서 놀이하면서 자기 노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또 놀이하면서 치유의 기능도 할 수 있다. 3개 쓰면 되겠고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인문학 문제 아니에요. 놀이를 통해서 관계 형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서 자기 노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서 치유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낀다. 놀이를 통해서 인지치료가 안 되는 곳을 접근하기가 더 편하다. 놀이를 통해서 더 유쾌하고 즐겁게 치료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서 쉽게 즐겁고 기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냥 쓰면 답입니다. 오버갑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내 남자 진술. 4점짜리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글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안면 타당도 눈으로 익히는 겁니다. 쓸 것도 없어요.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해온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지난밤 너무도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숲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감이 온통 주인이라 깁스가 안고까지 다르게 되었죠. 여러분 벌써 이거 읽으면 저거 또 나왔네? 벌써 그럴 거예요. 답 알았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랐나 보군요라고 했죠. 이렇게 한 번 상담자가 이렇게 설명했죠. 이거 받아주는 거죠. 아 그랬군요. 받아준다. 받아주는 건 뭐라고 해요? 받아준다. 반영. 그래요. 받아주니까 반영이다. 반영. 이것만 쓰면 답이에요. 1점 맞았고. 황당하고 들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임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줄여주는 거죠. 명료와. 평소에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돌치고 달렸죠. 직면. 아버지에서 적게 심히 총을 오자뚜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부연 설명했죠. 이걸 해석이라고 한다. 반영. 이런 거 설명 들었으니까 이것도 외우고 쓴 사람. 이거 쓸 칸도 없어요. 그냥 반영. 명료와. 직면. 해석. 교수님. 4점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6번 문제 갑니다. 다음 보기 또 나왔네요.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난번 상담을 발할 때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제 시간에 맞춰 집에 오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잘 시킬 줄 몰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감적 번호. 리액션. 오우. 서프라이즈. 정말 놀랐네요. 교수님. 서프라이즈. 영어로 써야 되나? 이거 진짜 헛발질해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저도 놀랐네요. 정말 잘 된 일인가 보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공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서비스 문제죠. 7번.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약 2번 학기에 전과목 A예요. 받지 못하면 2번 학기는 실패. A 아니면 실패야. 2분법이죠. 그래서 인지치료. 대가리 치료란 말이에요. 대가리 치료가 오류가 났단 말이에요. 대가리 치료가 오류난 거. 흑백 논리. 차이적 해석. 임의적 치료는 똑같은 말이죠. 선택적 추상화. 개인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A 아니면 실패예요. 이건 2분법적 사고다. 흑백 논리다. 라고 쓰고요. 그럼 2점이에요. 2점. 3점. 이게 3점이겠네. 이게 3점. 그 다음에요. 이외의 인지적 원리를 수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게 사용되는 치료기법. 2분법적 사고는 완벽주의 아니에요. 완벽주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기법으로는 척도화기법이 있다. 치료기법으로는 척도화기법. 척도화기법은 뭐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0에서 10가지의 척도를 가정하고 실패 여부를 떠나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는지 생각합니다. 만약에 척도가 2가 있으면 아 0 완전히 망한 건 아니잖아. 1이 있으면 0보다 더 낫잖아. 8이 있으면 너무 좋네. 이렇게 척도를 갖고 척도화기법은 탈이분법 인지치료로서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판단할 때 양단결정을 하지 않고 이를 비율로 제시하도록 해서 중간지역을 떠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이분법적 인지치료 전략으로서 양단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0에서 10가지의 비율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융통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척도화기법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간략히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냥 척도화기법, 척도화기법은 인지치료기법에서 이분법적 치료를 하는 전략으로서 예를 들면 0에서 10가지의 척도를 만들어 놓고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 범위나 중간 범위를 보고 유연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글짓게 하면 됩니다. 8번, 실전,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수님, 잠깐만요. 그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저거 제가 그냥 지금 강의할 때 맘대로 부르는 거야? 그냥 아무리 하나.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그냥 비스무리가 있으면 됩니다. 8번, 실전주류에서 정상, 또 나와 내기고 정상적 불안과 신경질적 불안을 구분할 때 정상적 불안의 특징, 문제를 이해해야겠죠? 실전주의는 뭐예요? 메멘토모리, 죽음이다. 죽음을 직시하라. 이게 메멘토모리예요. 죽음을 직시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삶이 중요하니까, 유한적이니까 현실적으로 잘 살자.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살자. 의미를 갖고 살자. 왜? 죽으니까. 있을 때 잘해. 살아 있을 때 잘해. 이거죠. 그럼 뭐예요? 정상적 불안은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된다. 이것도 어려움은 빼요. 정상적 불안은 각맹한 사상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했다. 사상적 불안은 당면한 사고, 당면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당연한 반응이다. 정상적 불안은 억압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죽음을 인정하니까. 우리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타협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여기까지 써도 되고, 또 하나는 정상적 불안은 죽음과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정상적 불안은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창조. 죽으니까 더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살자. 불안을 직시해서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불안을 직시하는 것은 억압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안을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사고에 적절한 반응이다. 왜? 당연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의 특징은요.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엄청나게 많아요. 논문문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채점태도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죽음과 연관해서. 그냥 정상적 불안은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정상적 불안은 실존주의 삶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막 대충 쓰면 돼요. 정상적 불안은 개인의 삶을 자유와 책임을 지게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글짓게 쓰면 됩니다. 9번 문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잔소리하지만, 불합격된 요인이 이런 걸 보고, 오, 이게 책에서 봤는데 못 이었어. 오, 공간 놔두고 넘어가. 이러니까 맨날 불합격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 소설 써야지. 그러면 다 합격해요. 9번 문장합니다.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개입에요. 세 가지, 각각의, 이것도 뭐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3천 가지 넘죠. 3천 가지 아니니까 3천 국료가 생각나네요. 만성정신병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의 기술을 시켜야죠. 사회의 기술 훈련을 시킨다. 또 만성정신질환이니까 환자 교육도 시킨다. 또 가족 교육 및 치료도 해야 된다. 간단히 설명을 안 하니까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성을 키워서 만성정신질환자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회의 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한 줄 쓰면 되겠죠. 환자 교육, 환자 교육을 통해서 환자라고 하면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 교육, 가족을 교육하고 가족을 치료한다. 끝. 이런 거 얼마 쉽습니까? 또 직업재활, 직업교육도 해야 되겠고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연기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 다양한 주거 프로 시스템 또 만성질환자들이 함께 공동체 할 수 있는 주거 프로그램은 뭔가 이런 것들 해서 그냥 소설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탑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내담자는 상담에 앞서 비밀보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대해 상담자는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내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이후 상담이 진행될수록 내담자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밝히는 등 이미 자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돌아야 했다. 사실 이 지문 있으나 많아죠. 여기 다 나왔잖아요. 자살 위험성이 높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가 알 수 있는 조치방법 세 가지.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인문학이죠. 설명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 알려야겠죠. 위험하니까. 혼자 있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자살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한다. 이것도 두 개 나눌 수 있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까이 있지 않게 한다. 또 자살에 대한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한다. 이렇게도 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자살 예방 전문가를 만나게 한다. 이것도 짤러돼요. 자살 예방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한다. 또 여러 가지 답이에요. 자살에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항우울제나 이런 약물치료를 한다. 또 급할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이런 게 다 답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런 해설까지 다 쓰러 가면 어렵지만 이건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읽으라고요. 11번 갑니다. 심리상담사가 준수해야 될 윤리적인 의무 중 이증관계. 이증관계를 지향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1차에 많이 했잖아요. 이증관계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설명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증관계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상담 이외에 다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증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고요. 이증관계가 항상 비윤리적이고 비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협회의 윤리강령들은 이증관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잘라도 되죠. 이증관계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증관계는 상담의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증관계는 지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글짓기 쓰면 됩니다. 또 여기도 이증관계는 이증관계로 인하여 친밀관계나 성적관계를 맺는 경우 서로 간의 정확한 공감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전의 또는 역전의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증관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12부 갑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는 심리검사를 했던 평가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서 할 때 심리검사 결과 심리검사 봤더니 뭐는 몇 점이고 뭐는 몇 점이에요. 생활사적 정보 이건 관찰이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통합 같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심리검사는 뭐예요. 객관적 검사나 투자적 검사로서는 검사로 제시된 심리검사는 내담자에 대한 심리적 특성, 현재의 상태를 표출하지만 내담자의 반응에 대한 주관적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관찰자 또는 치료자 수입하는 내담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정보, 생활사적 정보, 발달사적 정보 이것도 그냥 몰라도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정보나 생활사적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기록자료 등을 통해서 심리결과와 생활사적 결과를 함께하는 것이 유용하다. 뭐 이렇게 또는 밑에 거. 내담자의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심리검사의 결과와 생활사적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이러이러한에서 통합하는 게 낫다. 이렇게 글짓기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13번. 적성검사와 흥미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4점짜리입니다. 질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적성검사. 쉬워요. 적성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적성검사. 흥미검사는요. 흥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적성은 뭐예요? 능력. 흥미는 뭐예요? 좋아하는 것. 그런데 이 능력검사와 흥미검사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런 둘 다 내담자의 자기 이해죠. 검사니까.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고 내담자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조금 더 길게 쓰려면 적성검사와 흥미검사는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돕고 진로 및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쓰면 간단합니다. 차이점은 적성검사는 특정 학업 과정이나 직업에 대한 앞으로의 수행 능력,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흥미검사는 특정 분야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를 알아보는 검사다. 뭐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됩니다. 흥미검사는 흥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걸 알아보는 검사이고 적성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알아보는 검사라고 해서 글짓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갑니다. 카우프만 검사에 따른 개인용 지능검사와 카우프만 검사가 다른 개인용 지능검사와 구별되는 특징 세 가지입니다. 즉 카우프만 검사의 특징이죠. 카우프만, 카우프만 사람 이름이에요. 카우프만이 칠드런, 아동용, 배터리라는 것은 뭐 배터리라니까 갑자기 또 사랑의 배터리 노래가 생각나네요. 사랑의 배터리, 밧데리, 밧데리에요 밧데리. 밧데리인데 심리학적 용어는 적성검사나 인지검사 같은 이런 종합검사, 종합심리검사를 밧데리검사라고 합니다. 즉 아동용 그냥 인지, 적성검사에요. 카우프만 검사가. 특징이 뭐냐 이거에요. 이 검사의 척도의 특징적 구성 나왔고 뭐 처리, 특징적 구성. 카우프만 검사는 보통 지능을 인지 처리 과정, 대가리 처리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능을. 대가리가 얼마큼 사고가 나는지 컴퓨터처럼. 이게 특징이에요. 이 지능을 인지 처리 과정으로 보고 이를 문제 또는 과제, 과제 해결의 순차 처리적이나 동시 처리적이냐에 따라서 분리하는 이거에요. 즉 지능을 인지 처리 과정으로 보고 이들, 이들 문제 혹은 이것도 빼주세요. 과제, 보고 과제의 해결이 순차 처리적이냐 동시 처리적이냐에 따라서 분리하는 측정을 말한다. 2번, 처리 과정의 중심 결과. 자, 카우프만 검사는 처리 과정 중 중심 결과라서 검사 결과에 대한 근거가 교육적 처치가 가능하다. 즉 교육적 처치가 가능하다. 또 지능을 인지 처리 과정으로 본다. 3번째, 연령병 하위검사의 차별화. 인지 발달 이륜의 근거에요. 연령별로 실시하는 하위검사를 차별화하였다라고 보고요. 자네와 은혜의 고른 측정, 자네와 은혜의 기능을 고로 측정할 수 있는 하위검사들로 구성하였다. 이건 쉽네요. 자네와 은혜를 고로 측정할 수 있는 하위검사들로 이루어졌다. 하나, 여기서 3개만 골르면 되니까요. 교육적 처치가 가능하다. 과정 중심 결과. 3번째, 인지 처리 과정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됩니다. 15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검사의 결과에서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다. 즉, 의미 있게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작성이 높겠죠. 언어성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첫째, 기습, 어산, 이공,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력 문제, 산수 문제, 이해력, 공통성 이런 게 낮은 거예요. 그러면 기습, 어산, 이공이 낮음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고 언어성 지능이 낮음으로 기본 지식이나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지능이 낮으며 학습 능력이 저족하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이런 걸로 말꼬리 잡으면 되겠죠. 얘는 뭐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 차이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학적, 신경학적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간주한다. 즉, 임상이나 신경학적으로 이상 증오가 뚜렷히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그 차이가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뇌손상이나 정신장애를 의심하기도 한다. 이걸 한 줄을 갖고. 그래서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15점 이상 낮을 경우에는 언어 능력의 결함. 또 쭉 읽어보다가 청각적, 언어적, 정보처리 능력의 저하, 문제 해결 능력이 상대대로 저조하다. 이런 걸로 쭉 말꼬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줄, 두 줄 정도, 세 줄 정도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MMPI2 척도에 대한 분석에서 6886. 6886은 뭐예요? 6886, 우리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요? 건우와 희반인은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안내 123456이죠. 편집증, 788정신분열증, 조현병이죠. 그러면 벌써 탑이 나왔네요. 장애 진단은 뭐예요? 편집증장애, 정신분열증, 탑이 다 같이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우 하나 외우면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증과 정신분열증에 대한 특징들을 그냥 쭉 나열하면 돼요. 이거는 비스무리하면 됩니다. 편집증, 그래서 뭐 자신감, 자존감이 부족하며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실패로 생각되는 것에서 열등감과 죄책감이 되긴다.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의심, 과민성 반응이 있다. 이걸 짤려도 되겠죠. 또 두 번째,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타인관계의 관계에서 불안정하다. 벌써 두 개 나왔고,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상실하며 자폐적이고 분열적이다. 이건 정신분열적이죠. 그래서 환상에 빠진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감정이 둔화되고 부적절한 양상을 보인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등으로 작은 고통에 괴로워한다. 이런 걸로 글짓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능성명 정신분열증 하나 쓰고요. 편집성 성격장애. 많은 것 중에서 이것만 쓰면 됩니다. 정신분열증. 편집성 성격장애. 딱 이것만 쓰면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나열한 거니까요. 17번 합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보기의 내용은 KPIC 한국아동인성검사죠. KPIC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또 시험에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부모가 아동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 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척도 중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아동의 대처능력이에요. 어떻게 대처하냐. 그래서 이건 어느 척도명에 해당하냐. 이 아동의 자아가 얼마큼 잘 움직이냐. 대처능력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자아탄력성 척도다. 그래서 자아탄력성 척도. 아니면 ERS 척도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니면 영업 버리세요. 자아탄력성 척도다. 그래서 대처능력 나오면 자아탄력성 척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으로 가보시죠. 흔히 일반 종합 심리검사. 풀 배터리죠. 배터리. 배터리 또 나왔네요. 그래서 뭐 인지나 적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검사다. 사실은 검사 중에서 신경심리검사에요. 신경. 신경심리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뇌와 관련이 있다. 뇌질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검사를 두 가지 쓰시오 하면 뇌 진단과 관련이 있는 거. 그래서 웩실러 지능검사다. 그래서 웩실러 지능검사는요. 그래서 인지기능의 기저수준을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인지기능이. 그래서 병적 유인이 있냐 없냐. 그래서 뇌와 관련된 임상진단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벤더게스탈트 검사다. 그래서 아홉 장의 카드로 구성돼서 이 도형을 갖고 도형을 갖고 뇌의 인지, 뇌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참고상에 심심할 때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더게스탈트 검사. 웩실러 지능검사. 딱 이 두 가지만 쓰면 4점입니다. 책을 보는 분은 다 외워요. 보게 돼요. 그래서 책 보지 마세요. 강의 드려야 됩니다. 두 가지 쓰시오. 웩실러 지능검사, 벤더게스탈트 검사 하면 4점입니다. 19번 갑니다. 웨이스, 성인용 웩실러 검사의 5판에 과정 점수에 포함되는 점수를 5가지 쓰시오. 이건 외워야겠죠. 그래서 영어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한글만. 시간 버너스 없는 토막자계.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숫자 순세서 따라하기. 이거는 3개 3인방 했죠. 숫자 바로 따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순세서 따라하기. 그 다음에 다섯 가지니까. 오케이. 최장 숫자 바로 따라하기. 최장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이렇게 외움을 시켰네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바로 숫자 거꾸로 숫자 순세로. 최장 숫자 최장 숫자 바로 최장 숫자 거꾸로 해서 이렇게 다섯 개만 찍어서. 항상 나오면 다섯 개만 나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 하시고요. 20번 갑니다. 로시아 검사에서 다면적 인성 검사와 같은 진단적 심리 검사는 그 결과가 일치하셨죠. 또 나왔죠. 바로 전년도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까린 이마 또 까요. 옷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시아 검사는 상이한 측정 수준이다. 그래서 로시아 검사는 개인의 무의식에 기초하고 또 다면적 인성 검사는 개인의 독특성보다 개인의 이것도 빼야 돼요. 개인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걸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로시아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이고 다면적 인성 검사는 구조적 검사이기 때문에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런 거를 말고 이거 버릴 거야. 어차피 여기서 그 이유를 간략히 쓰니까 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무의식, 의식 그래서 또 비구조, 구조 이걸로 말꼬를 잡아서 글짓기 하자. 그래서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를 글자를 다 외우지 말고요. 다 외우지 말고 오케이. 무의식. 무의식 대 개인의 특성. 또 여기는 비구조화 대 구조화. 이걸로 글짓기 하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오점 먹고 들어갑니다. 포인트만 잡아서 글짓기 하면요. 저 공부하기 엄청 재밌고 답안지 쓰기 엄청 재밌고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하면서 저는 2015년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